안녕하세요 진공공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아기 노가타. 그 유명한 노가타에끼 그릇 13번입니다. 집이 되게 예뻐요. 지나가다가 정말 발견한 멋진 집인데 두 개가 딱 나란히 두 동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되게 멋진 집입니다. 노가타 13번. 노가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이브 신주쿠선입니다. 세이브 신주쿠선 13번에 있습니다. 노가타 13번에 2층입니다. 20평방미터 2천원 로프터가 있는 기역자 로프터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격은 얼마나? 65,000원입니다. 65,000원. 그러면 관리비는 얼마나? 5천원. 입주는 얼마나? 7월 6일날 6만 5천원. 관리비 5천원입니다. 관리비 5천원. 노가타. 세이브 신주쿠선은 노가타입니다. 7월 6일날 입주입니다. 스타일을 보시죠. 이게 기역자 로프터라고요. 기역자 로프터. 안에 천장이 엄청나게 빨라. 이게 침대에 내놓은 공간이 엄청 커요. 기역자로 꺾어져서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요. 저 노가타 13번입니다. 두 동의 예쁜 집들이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6만 5천원. 관리비 5천원. 중개수술이 없고 식기기는 없고 레이기는 한 달 짓습니다. 레이칭. 중개수술이 없고 식기기는 없고 레이기는 한 달 짓습니다. 관리비 5천원. 노가타. 13번입니다. 노가타. 13번. 화장실에 이렇게 변기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욕실하고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입니다. 방이 되게 커요. 20평 방에 대답하시면 둘이 살도 충분할도록 한 사람 밑에 살고 한 사람 위에 살면 딱 맞아요. 방이 되게 커요. 노가타는 세이브 신주쿠선입니다. 노가타 세이브선. 저 보세요. 얼마나 길쭉하고 큽니까. 지금 올라가면 저기에 또 방이 기억자료 이렇게 다 꺾여져 있습니다. 자. 자, 올라가 볼까요? 얼마나 큰지. 엄청 크죠? 저렇게 큽니다. 방이. 6만 5천원에 관리비 5천원입니다. 저기 뭐 침대가 매트리스 하나 깔고 잠은 없나요. 엄청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6만 5천원에 베란다도 앞에 베란다 자체는 없지만 앞에 이렇게 신발 걸 수 있게 옷 걸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비 5천원, 6만 5천원. 7월 6일 날 입주입니다. 20평방미터 20평방미터 자, 이름 집잡아 녹았다. 이렇게 세이브 신주쿠선 그릇 13평방미터 정말 좋습니다. 옷장도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저는 진공공입니다. 카톡에서 진공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진공공이었습니다. 사장도 60년, electro십시오. Village은 12평방미터